오늘 저는 아이랑 함께 헬스 체크업을 하러 오차대에 왔습니다. 헬스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문 채취까지 다 하고 번호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그걸 다 하고 빠르게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. 오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현재 시간 9시 44분입니다.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. 소변 검사하고 그 다음에 문진 의사 문진하고 엑스레이 찍고 끝났습니다. 엑스레이 찍는 곳은 따로 있어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찍었네요. 아 이 근처 아침 이른 시간에서 아직 문연대가 없어서 뭐 먹을 수 있는 데 있나 찾아보고 있습니다. 여기 다카시에마에 원래 문이 다 닫혀 있던 데인데 다 열렸네요. 이제 2년 동안 닫혀 있던 곳인데 여기도 문을 다 열었네요.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옛날처럼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코로나 같은 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. 이 트레이스 투게더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좋네요. 이름은 아닌가? 인상은 금방에서 오는 것 44분입니다. 여러분들은 도착하고 있는데 아님의 초밥이 있다, 이 헌즈 부산에 도착한다고 진단하거나 아침에 도착하면 되는 건가요? 아침에 도착한다고 진단하지 않습니다. andra가 도착한다고 진단할 때까지 전해드려요.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그냥... 누군가 도착했음을 안 drum하겠습니까? 아침에 도착한다고 진단할 때까지 가시고 Reno2주의에 도착한다고 진단한다고 진단하자. 이것도 아니다. 아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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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할 일을 마치고 밥도 먹고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 이제 호주 가는 준비는 서류 준비는 이제 다 된 것 같네요. 나머지는 이제 비자가 나오는 걸 보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와서 뻗어. 이렇게 기내자야